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위치한 채화칠기 공방. 최종관 숙련기술 전수자는 오늘도 작업에 한창입니다. 목기에 10여 차례 오칠을 한 뒤 5대개의 알료를 섞어 전통문양을 그려넣는 채화칠기. 백골을 다듬고 3배를 씌우고 오칠과 건조, 다듬기를 여러 번, 최소 28단계를 거쳐야 하나의 작품이 나옵니다. 채색한 알료는 점점 탁한 색으로 변하다가 3년이 지나야 비로소 화려한 색으로 피어납니다. 지금 이거는 현재 금방 그렸던 색이고요. 이거는 말른 색이거든요. 처음에 말랐을 때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갈색으로 변했다가 3년에 걸쳐서 이 색으로 다시 나오는 매력이 있어요. 작은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채화칠기. 대를 물리지 않고는 발전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부인과 아들, 딸, 온 가족이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의 인내가 필요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전통문화인 채화칠기를 지켜나가는 것이 이 가족에게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남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가감없이 서로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온 가족의 협조 덕분에 그의 작품 세계는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복을 내려준다는 눈꽃의 결정체 하나하나를 점으로 찍어 전통공예품을 그대로 재현해낸 작품부터 학과 매화 등 전통 모티프를 살려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까지. 전통 계승을 위한 그의 사명감은 옛것의 실용성과 편리성을 더한 새로운 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오지혜입니다.